모든 아시아들은 중국인이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한일에 도착했을 때 한 명이 보고서 한 명이 보고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사업에 구입했을 때 사업에 구입했을 때 그 사업에 앉아있을 때 내가 기다렸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참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숙소에서도 스크린 인테들을 거친 다음에 확인서를 구해오라고 스크린 인테들을 구입했을 때 자아.. 아직 여기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거리는 사람들이 최근 2, 3일 사이에 많아졌어요. 아마 지금 가는 길에도 열대명 마지막으로 가긴 한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꽤 있네. 넷인가? 아 나 이 무슬림들 폭풍기로 이거 하는 거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이 가고 있는 이 친구는 여행가 용이라고 해서 현재 16,000명의 구독자를 데리고 있는 여행 유튜버시고요. 여행가 용님은 며칠 전에 국경을 넘어와서 같은 숙소에 묵고 오시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여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서 거의 학습상에는 저랑 용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주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계신 것 같고요. 저희는 라우루에서 지금 비자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움직이게 될 때 이 확증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말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면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저기 사있다. 학습을 사지에 아 여기서 전연되는 거 아닌가? 여기 죽다이네 열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어 저기서 코로나가 나왔어 아 학습을 스크리닝 테스트 아 이제 아 아 아 아 그니까 뭐 이상한데? 오케오케 가보자 자 자 자 자 사이나라는 거지? 거의 전세계에 중국 혐오가 만연해 있어서 아시아에는 모두 피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야? 자 여기는 종합병원의 통로입니다. 응급센터 쪽으로 저희 넘어온 것 같고요. 아 assalamualaikum 저희는 스크리닝 테스트를 확인하고 싶어요. 한국인 서티픽을 확인하고 싶어요. 한국인 서티픽을 확인하고 싶어요. 제 이름은 네 제가 25살 때 담배 끓고 나서 식단에 완전 바쁘세요. 세진을 바쁘세요. 음식 주문할 때마다 양파 항상 달라고 그러고 과일 같은 거 엄청 챙겨 먹고 저랑은 자기관리가 질네요. 여인에서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 유튜브 15,000 15,000 16,000 현재 16,000 여전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려면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저처럼 어설프게 먹으면 코로나 덕분에 라오리 시내를 제대로 돌아오네. 여기 무슨 서비스? 어쨌든 국립병원입니다. 여기가 메디컬 이메일 텐데? 여기가 메디컬 이메일 텐데? 국립의료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후 사나들과의 거리는 임의사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아웃사이드 오케이 세컨팡 세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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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실이라서 아 되게 아이템 더 아이템이 아름답니다. 여기 어떤 명이 생긴 거 같은데? 저기 서있다. 아이스토레이즈야? 오히려 우리 아이스토레이즈랑 상관없잖아. 드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낮게 쓰고 올거야. 아이스토레이즈. 클리닉 테스트. 인텍?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맞죠? 거의 마지막 당일까지 온 것 같죠? 기억이 나? 파키스탄에 군맥병원을 가가보네. 아이스토레이즈. 무서워. 저희 서비스는 서비스입니다. 선생님이 서비스입니다. 선생님이 서비스입니다. 선생님이 서비스입니다. 우리 서비스입니다. 우리 서비스입니다. 우리 서비스입니다. 왜 이렇게 정리해? 저 바깥에 있어요. 바이러스에 있어요. 안내해주시는 분이 더 주셨고요. 저희 서비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페이퍼를 만들어 주셨고요. 원래 여기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힘들다고 하니까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되세요? 코로나가 어떻게 되세요? 국내는 아직 코로나 라고 했는데 또 격리부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격리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오로 들어갑니다. 아직 환자가 없네. 그래 여기 나오랬는데 진짜 없었어. 지금 파키스탄은 이란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대요. 70%가 다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파키스탄은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나라는 아니라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진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 의사분이 일단은 저희 마스크를 챙겨주셨고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치프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24시간 정도 격리된 상태로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소개를 시켜주셨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 비말 테스트랑 온도 테스트 정도를 진행하고 25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그 확인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여행하는 동안은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하는 구역인데 살짝 불안했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는 그냥 양성판장에 나온 흔적이 아무도 없대요. 다시 이용합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겠죠? 배고프네요. 오케이. 끝나지 않는 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걸로 컨퍼메이션이 끝났고요. 그걸로 컨퍼메이션이 끝났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건 우리 형님의 기분이 주어진 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진짜 큰 사이즈가 온 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차차. 여자는 사회장을 거의 못 산다고 알고 있는데 여자 의사가 우리 굉장히 챙겨줬어요. 200. 알렉콘 탈랑. 왜 마스크를 입을 입고 코로나에 입고? 응. 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그랬나 보다. 좀 아까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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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 걔 맞지? 걔 맞지?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파키스탄에 꾸준히 왔던 친구 있거든요. 홍콩 친구가 있는데 저 몸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앞에서 친구는 파키스탄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친구예요. 어떻게 돈을 베냐면요? 예쁜 옷도 진짜 많아요. 색상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홍콩 친구들한테 입금을 받아서 그때는 모로코를 했었을 때 제가 캠프에서 집을 구성해서 작업을 위해 쉽게 병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저는 плат한 식품이 가게 되었을 때 제가 가장 좋은 것들을 구성하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한국인들이 자극을 좋아한 것만 하지만 그냥 그의 흉미가 그의 추천받은 이런 모든게 가능한 세상입니다. 볼루 볼루 자 이건 우리가 먹을 피자입니다. 좋은 비즈니스맨. 그니까, 거지에게 정선을 하는 일은 나쁜 일이에요. 그들을 계속 거지로 만들거든요. 이제는 파피스탄인들은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660 우리 돈 5,000원 지금 여기는 나호르에서 가장 큰 임페리움 몰이고요 3월 18일 거대한 몰에 푸드코트 인데요 여기는 테이블이 없어요 다 닫았습니다